이 금리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를 본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부의 불균형 심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슈퍼리치가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전쟁 자금 모금할 때 buy me a fighter지 아니니까 전투기 사달라 그런 건데 기관이나 국가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슈퍼리치들에게 디지털 펀딩을 해버리더라고요. 만일 인플레가 커지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니까 지금은 견딜 수 없고 독일이나 일본 국채 금리 10년물도 이제 모두 플러스로 넘어온 상태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코로나 쇼크 이전까지는 장기 국채라도 다 금리가 마이너스였던데 그 의미를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금리가 좀 오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내려가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 전환사체는 투자자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일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면 이런 전환사체는 발행하지 않겠죠. 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하이오스카 하이오턴의 성격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보고 도전해볼 만하다.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채권이라고 볼 수 있고. 김학주 교수의 투자 바이블, 투자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매번 푸짐하게 얻어가는 시간이죠. 오늘도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저는 이 프로고요. 네, 저는 정 프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김학주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압축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 수많은 이슈나 뉴스들이 한 주간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인사이트가 될 만한 걸 딱딱 뽑아서 매우 압축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영상은 한 번 보실 거면 여기서 그냥 다른 데 가시길 권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다. 우리 김알집 교수님으로. 네, 알집 교수님. 정말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두 번, 세 번씩. 제가 얼마나 많은 영상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두 번 안 봅니다. 김학주 교수님 것만큼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 쓱 지나갔던 거에서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지난 영상도 있으실 텐데 한 번씩, 좀 지난 것도 돌이켜서 한 번씩 돌려보시면 아, 그게 저 얘기였구나 하는 걸 그럴 수 있죠. 뒤늦게 알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뭘로 갑니까? 금리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죠? 지금 최근에 금리 상황이. 오늘은 이제 금리 이슈가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금리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냐라는 얘기. 그리고 잠깐 이렇게 금리가 올랐을 때 어떤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하고 화학 같은 것들을 지금 같이 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이 금리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를 본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부의 불균형 심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슈퍼리치가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전쟁 자금 모금할 때 그 웹사이트를 보면 buy me a fighter jet, 전투기 사달라 그런 건데 이거를 뭐 기관이나 국가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슈퍼리치들에게 디지털 펀딩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소수의 부자들의 세력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부자들이 늘어날수록 그분들이 뭐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남는 잉여 자금을 저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투자도 한도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분들은 계속 저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자산 가격 올라가고 수익률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은퇴 인구가 이제 구조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계속 저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결국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노후에는 조금 더 저축을 해야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저축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니까 굉장히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축이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률이 하락한다 하는 건데 양극화가 벌어지고 나서 서로 두 집단 사이에 돈이 안 섞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쌓이기만 하고 한쪽은 계속 부익부 빅빅이죠. 저축이 계속 늘어나고 한쪽은 계속 가난해지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하고 전쟁 때문에 이런 구조가 약간 왜곡이 돼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저에 흐르는 것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이게 구조적인 추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나중에 다시 그럼 고금리로 가는 어떤 에너지의 흐름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금리를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경제 환경으로 이미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텨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제 너무 경제 주체들이 경제에 참여하는 그런 주체들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그런 금리를 버틸 수 없고 특히 서민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고금리에 돈을 빌려와서 이거를 그보다 더 많은 수익률로 돌려줄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잘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죠. 아무래도 그건 인구 구조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데 아무래도 소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장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축이 증가하는 동시에 한쪽에서는 빚이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라든가 서민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로 들어간 이런 한계기업들의 빚은 계속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런 볼모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부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양적화라는 거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린스펀이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패단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피봇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돈을 풀지 말고 이제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이 저성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좀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더 커다란 양적 완화를 해버리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 뭐 이런 의미가 시사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부양을 위해 낮췄던 부분은 빠르게 되돌릴 지언정 그 이상으로 금리를 올린다. 이런 건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계속 봐왔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부의 불균형이라든가 과잉저축 이런 문제는 이게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거를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이게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중앙은행들의 자산 규모를 줄일 수 있냐. 지금 뭐 중앙은행들이 채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채권 팔면 채권 가격 하락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데 얼마나 그럴 수 있냐 하는 거죠. 이제 중앙은행들은 이미 정치적 기관으로 변모한 거예요. 원래는 인플렛만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정치 기관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물가 관리를 위해서 국채만 사고 팔았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연준이 국채 3.1조 달러 샀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채권, 그러니까 이제 MBS 네, 보기지 팩트 스퀘어디스를 1.4조 달러 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인 중에서는 3분의 1이 월세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직접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거죠. 금리를 낮춰주면서. 그래서 사실 2010년 남유럽 사태 그때 발생했을 때 그때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회사 채임입도 심지어 고려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살려주겠다는 거죠. 어려운 회사는 빨리 망한 건 망하는 게 시장의 질서이자 룬인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얽혀버렸어요, 세계가. 그래서 한 군데를 날려버리면 연쇄 효과 때문에 다 한꺼번에 도산하게 되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잘못하면 미국도 미국 연준이 회사 채 사주겠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하여튼 이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한 표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젊은 층이라든가 혼자 사는 사람들, 흑인, 히스패닉, 이런 소외계층 지원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공화당에 지금 17%포인트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할 때는 11%포인트 차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41%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2018년 중간 선거 때 트럼프 지지회라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도 지금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2024년 미국 차기 대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려하게 되는 거죠. 바이든이 재선 못할까 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국채나 부동산 증권을 팔면서 저소득층에 부담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서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인플레 아니겠어요? 사실 돌발전 요기이긴 하지만 인플레도. 미국의 지금 고용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2021년 신규 채용이 5.6%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좋아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어떤 반사. 그렇죠. 이럴 사람 줄었으니까. 그런데 인플레로 인해서 인플레가 8% 넘어가니까 실질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 3%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뭘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렸던 금리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쇼는 보이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다시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그럼 중앙은행도 정부 부처처럼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회의합시다 해서 대통령이랑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변모했다면 그러면 서민들한테 그냥 생활비를 찔러주는 게 무슨 수당을 준다든가 쿠폰을 준다든가 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셨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석유를 안 파는 바람에 오르는 물가를 금리를 올린다고 이게 해결될 일인가?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같은 거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존력을 더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사실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그냥 돈을 줬다가는 이게 더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의욕을 잃어버리는. 하기가 그렇죠. 길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작용 때문에 못한 거죠.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모두에게 다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 예를 들어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소득층들에게 찔러주면 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양극화가 많이 심해졌다면 그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도 저도 좀 들기도 하는데. 선택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지금 정 프로님 말씀하신 건데 사실 그것을 이제 그 이낙연 총리 같은 분들이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게 잘만 선택적으로 잘 될 수 있다면 좋은데. 쉽지 않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서 좀 나오겠습니다만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져요. 나는 수당을 주면 일을 안 해. 그러면 인격이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일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그러니까 의욕 같은 것들을 줘야 되는데. 역시 경제는 좀 약간 그런 생동성이 있어야 좋은 게 아닐까 해서 하는 거죠. 그럼 뭐 이거 해결 방법이 해결 방안이 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민간 자유 경제를 결국은 약간 바이탈하게 좀 이렇게 그런 생기를 불어넣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1970년대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던 배경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부가 다 좀 펴지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케인즈가 주장했던 재정정책 유지의 경제.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 신경 쓰고. 이렇게 정부 주도의 경제가 결국 한계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탑다운 위주의 그 경제 시스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별로 없다. 생산성 너무 없다. 이렇게 보니까 성장도 한계가 있었고 시설 투자로 인한 어떤 고정 비용도 있었고. 그래서 인플라가 많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따라서 정부가 이제 그 당시에 규제나 세금을 줄이자. 그리고 민간의 자율적인 바툼업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증가시키자. 그리고 극적인 생산성 개선을 만들자. 그렇게 보면 이제 돈이 따라다니는 부가가치가 늘어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재화나 용역이 돈을 많이 흡수해줘야 물가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저금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결국은 그 싼 돈이 스타트업을 쉽게 육성할 수 있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자리, 새로운 산업. 유일한 저스티피케이션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제도권의 규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돈을 버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 초에도 이제 산업혁명 일어난 이후에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당시 이제 철도나 석유 등 신흥 재벌이 탄생했던 것들은 비슷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신성장 쪽으로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해법은 일단 당장은 물가를 진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일자리를 포기했던 사람들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활동 참여율을 24세부터 54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경제활동 참여율은 16세 이상의 사람들 조사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은퇴 인구 증가에 따른 참여율 하락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이즈를 막기 위해서. 진짜 일만 할 사람 집단만 딱. 네. 포커스해가지고 보면은 1990년에 84%였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2007년에 83%였었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1%포인트 떨어진 거죠. 거의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에 보니까 81%였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2%포인트나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자동화에 밀렸다. 계속 자동화된 기계에 밀린 것이다. 이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럼? 그러니까 실업수당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에서 받는 임금이 낮아지니까 차라리 그냥 실업수당 보존하자. 두 번째는 여자분이었어요.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약간 침체기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안이라는 게 더 생산적이더라. 그래서 일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단기적이긴 하지만 임금 상승률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일시적으로나마. 지난 2월에 보니까 연 5.8%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임금 상승률이. 그래서 이제 구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도 돌아오면 일시적인 인플레 해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에 따른 자동화가 물가를 낮출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인 생산성 개선을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같은 걸 계속 보자.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세 번째 대안은 약간 좀 길게 봤을 때 역시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적정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년, 30년 정도를 보면. 인구가 많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60억, 70억 되는 게 서스테너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보다 전 세계 인구가 줄 수도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구 환경이 더러워진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인구가 너무 많은 인구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하게 부가가치를 늘리면서 한편으로는 소부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의 부담도 좀 줄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우려도 좀 소멸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의 근본적인 해법도 인구 감소이다. 그래서 서스테너벌한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물가는 어떻습니까? 소비나 수요가 줄어드니까 낮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재화나 용역에 따라다니는 수요이지 않습니까? 줄겠죠. 자체가 주니까. 그런데 공급도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마트한 생산체제로 인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결국 지금 지구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추세로. 지금 인구 감소 심화 요인을 보면 대표적인 게 중국 출산율 하락이에요. 중국은 2016년에 당황을 하면서 한자녀 정책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 장려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2019년부터 21년 출산율이 그 전보다 30%나 하락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 사태 때 임신을 하는 게 불안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떨어졌고. 이제는 젊은 부모가 한 아이를 잘 키우는 체제에 굉장히 그쪽도 익숙해진 거죠. 중국도. 그래서 인프라도 그렇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비도 굉장히 높고요. 부동산 가격도 높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커리어. 그러니까 집안일 하기 싫어하는 그런 체제도 이미 익숙해진 거죠. 그거 방금 이 표현이 익숙해져 있다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저도 외신에서 최근에 읽은 게 중국에서 다시 이제 아이 많이 낳는 걸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거 잘 안 바뀌는 이유가 사람의 습관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예를 들면 늦게 일어나다가 갑자기 일찍 일어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인구도 아이 낳는 숫자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당시 여성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씩만 낳아야 돼. 하나도 너무 많아. 우리는 미쳤나 봐. 이런 식의 교육을 계속 받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분들은 갑자기 이제 더 많이 나와도 돼 그러면 많이 낳으면 좀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마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제 윗돌이는 안 입고 다녀도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일부터 벗고 다닙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마스크 벗는 것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쌓여온 그 문화와 습관이 잘 안 바뀌는 것 같다. 정말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 바뀌는 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족 체제가 421이래요. 그러니까 시부모님, 장인, 장모 이렇게 보면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옛날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젊은 부부가. 아, 4명이. 4명의 부모가. 그렇다면 저기 한 자녀밖에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구조로 딱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런 선진국들은 인구 노령화라든가 경제 성장이 한국이나 중국처럼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완만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걔네는 Child Benefit.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을 주면서 그거를 한 가구당 1.6명 수준에서 딱 막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국이나 중국은 못 막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1명 밑으로 무너졌고. 6.8명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왜 여기는 막았는데 한국, 중국은 못 막을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의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인구 노령화라든가 경제 성장 같은 게 고도화됐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애들을 못 낳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은 서서히 그게 진행됐지만 한국이나 중국은 그게 급작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저출산이?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거를 디펜드할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거죠. 유독 좀 동북아가 더 심한 것 같아. 한국, 중국, 일본이? 네. 한국, 중국, 일본이 특히 더. 저출산이. 일본은 사실 20년 전에 이미 그런 문제가 지나갔고요. 왜 그럴까? 지금 그동안에 고속성장의 어떤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 중국이 지금 거기 어떤 예봉을 막고 있다. 그래서 나라에서 뭘 이렇게 하자 내지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별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떼지어 따라가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될 때는 굉장히 좋은 저력대로 잘 되기도 하고 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아직도 잊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온 나라가 온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계 최대 인구. 그런데 그쪽에서 출산율 떨어진다는 것은 세계 인구에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줄 것 같고 결국 노동력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로보틱스.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여성분들이나 노인들을 일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커넥티비티. 이런 쪽에 투자는 계속하자. 이런 부분을 간절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변할 때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말씀하신 것 같은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커넥티비티. 여성이 집에서 일하거나 저도 집에서 일하거나 하는 그런 쪽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수님의 말씀 이런 테마별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 뭘 투자해야 되는지. 특별하게 종목을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대충 쓱 넘어가는데 이런 거 다시 한 번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보틱스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인플레가 구체화되면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급감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독일이나 일본의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의미를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디플레 압력이 있는 선진국 국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목 금리가 낮아도 실질 금리가 보호되는 거죠. 디플레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인플레가 커지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니까 지금은 견딜 수 없고 독일이나 일본 국채 금리 10년물도 모두 플러스로 넘어온 상태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코로나 쇼크 이전까지는 장기 국채라도 다 금리가 마이너스였던데 그 의미를 한 번 보지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무조건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이너스 채권을 샀던 이유가 금리 하락기면 어차피 채권에서 더 마이너스니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세차익. 그런데 캐시펀드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기에 가장 안전한 다시 말해서 다른 말썽 부리지 않는 독일이나 일본 국채를 안전하게 사서 시세차익을 얻고 여기에 레버리지 거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린다. 그래서 시세차익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확실하게 지키고 곱하기 몇 배를 해주겠다.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100원 주는 채권을 101원이나 102원에 사는 게 마이너스 채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103원, 104원. 누군가는 103원에 살려고 들어올 거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니까. 만약에 이상한 채권 사서 금리는 떨어졌는데 다른 말썽을 부린다. 그러면 굉장히 황당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마이너스 채권에 개의치 않고 캡탈 게인을 얻었었는데 지금은 이런 거래, 레버리지 매수가 리와인드 되는 거죠. 풀리면서 오히려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를 지키기 위한 안전자산에 대한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하락했었다. 그 이유가 구조적이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자금의 보관비용을 지불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퇴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자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의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재산을 지키기만 해도 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도 감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플러스 금리의 어떤 미국 국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 국채 금리 말고 그냥 미국 채권 사면 되지 않냐? 그것도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의 인플레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1 내지 2%포인트가 높아요. 그 얘기는 결국 환율에서 깨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 환율에서. 그리고 특히 미국 정부 부채가 계속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채 가격 하락의 위험도 그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채권은 독일이나 미국 채권이다. 그리고 그 금리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다는 점을 한번 상기해보자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약간 익숙한 환경이 되었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런데 그 배경이라는 게 되게 구조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금리가 좀 오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이런 마이너스 금리의 일기까지 그렇게 내려가도 이상할 것이 없다. 지금부터 다시.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한번 보자.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런 환경에서 금리가 오를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을 제기하는 거죠. 네. 금리는 하락 쪽으로 압력이 아마 강한 상황. 그런데 우리는 주식 투자 정도만 해온 사람들은 지금 시중 금리가 예를 들면 미국 국채 기준으로 그래 뭐 3%다 4%다 치자 그 금리가 다시 1%로 내려간다고 치자. 그래봐야 3%포인트인데 그걸로 뭘 돈을 벌 수 있나? 뭐 그런 생각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 증시가 경제를 떠난 지는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아요. 뭐 경제 지표 갖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거의 다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 연준의 의장의 말 상당히 이리이배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들이 그걸 따라다니기보다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금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이때는 차분하게 매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채권 쪽으로 아무래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는 맞는 거죠? 사실 채권을 그동안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살만한 게 없었죠. 그런데 찬스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이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반짝 올라왔을 때 어떤 거를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섞는 이유는 수익률의 편차를 줄여서 장기적으로 의도된 범위의 수익률을 찾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통적인 자산배분은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 섞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채권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투자자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증권사 HTS에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소에 상장된 채권도 많고요. 증권사들이 자기네가 오프한 제안해 놓은 물건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투자 수익률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채권 ETF는 새로운 채권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보장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금리 변동에 의한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식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ETN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로는 초기 수익률 보장이 가능하도록 채권을 설계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냐. 채권형 ETN? ETN을 만들면 되는데 개별 채권도 굉장히 많아요. 거래소에서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채권은 분산 투자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확정증권이니까요. 그래서 ETN은 주로 원자재라든가 통화를 기초로 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채권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면 되고 여러분들의 관심은 채권을 사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한 5에서 6%대의 수익률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연간. 그게 뭐냐 하면 금융기관이 발행한 생활전환 우선주. ICPS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리디머블, 컨버터블, 프리퍼드 셰어스라는 거죠. 형태는 우선주예요. 그런데 만기가 있고요. 만기까지 확정이자를 지급해요. 채권하고 똑같은 거죠. 다만 만기가 끝날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옵션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사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 하면 돈을 빌린 기업이 이익인여금이 있어야 갚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발행했잖아요. 은행 같은 데가. 그런 데가 이익이 없을 그런 우려는 없고요. 그래서 만일 발행한 그 금융기관의 주가가 전환가격 이상으로 올랐다. 그러면 채권에서 얻을 수 없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주로 발행하고 있어요, 요즘? 금융기관, 은행들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요? 네? 이거 어디서 사요? 네, 그거는 증권사 HTS도 있고요. 그래요? 영원해서 볼 수 있어요. RCPS. 네, RCPS가 보장 수익률이 한 5, 6%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님께서 이게 어떻게 등장을 했냐 하는 건데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RCPS를 발행하는 이유는 자본 충실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 충실 비율이라는 게 BIS 비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RCPS는 채권의 성격도 있지만 자본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의 자본을 그만큼 늘릴 수 있고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살 수 있는 그런 룸이 넓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금융도 그러면 약간 고금률을 땡겨서 자기들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금융기관들이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위험 자산을 더 하고 싶은데 자기 자본이 부족하면 그걸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이 RCPS가 그 자본 역할을 자본으로 간주되어 준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 역할을 했던 게 후순위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저축은행들도 많이 발행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후순위체는 원금 상환에 있어서 후순위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으로 간주가 됐었고요. 그런데 후순위체의 만기가 30년짜리가 일반적이었어요. 주식처럼 장기 만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편법을 썼습니다. 후순위체에다가 콜옵션을 붙여요. 콜이라는 건 발행기관이 콜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바이백할 수 있다고요. 먼저 갚을 수 있다. 30년 채권을 발행해놓고 5년에 콜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되사는 거죠. 30년 만기지만 우리는 5년 후에는 우리가 되갚는 옵션을 사용해서 갚아버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만기는 5년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이걸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딱 유일하게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었죠. 망신당했죠.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 다시는 후순위체를 한동안 발행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후순위체의 만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제 당국이 이거 봐라. 이거 실제로 단기 채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본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 대안으로 RCPS를 금융기관이 발행하게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은행에 대한 규제를 활용한 차익거래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카드사라든가 캐피탈사 이런 여신 전문기관들, 여전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신 전문기관들이 발행한 채권 수익률이 한 3%대 후반 4%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무래도 업무세의 성격상 급전처럼 단기 금융 상품을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자금 운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조달해서 높은 수익률에 도전하는 그런 거니까 이런 채권을 살 수도 있겠고요. 좀 말씀드린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전환사채에는 콜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다. 이런 게 있고 슬라이딩 룰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환가격이 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만 원에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8천 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효과는 없는 건데 1만 2천 원 올라가면 20% 차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전환사채 샀는데 8천 원에서 주가가 5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어느 천년에 1만 원이 넘을까요? 이건 사실 가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라고 전환가격 1만 원도 7천 원으로 같이 슬라이딩 다운돼요. 그러니까 이 전환권의 가치를 좀 유지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리픽싱 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한 번도 1만 원을 못 넘었다. 그러면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기다리시는데 고생 많았다. 보장 수익률도 높게 주죠.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는 투자자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트랩본드. 그러니까 일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면 이런 전환사채는 발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하이오스카 하이오턴의 성격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보고 도전해볼 만하다.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채권이라고 볼 수 있고 신주 인수권문사채라는 게 있어요. 채권에 주식 매수권이 이렇게 쿠폰처럼 붙어있죠. 그런데 보통 이걸 띄워서 따로 팔아요. 그래서 주식 인수권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 다 떨어진 채권도 거래가 되거든요. 아직 살아가지고.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소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카운트대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노려보시는 게. BW에서 W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B도 따로 거래된다. B도 따로 거래되는 거죠.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래되는 가격에 거래되니까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팔아버리고 말거든요.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스카운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 투자의 아이디어들이 보이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제조업 같은 것보다는 좀 신성장 이런 쪽으로 관심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제조업 중에도 정말 괜찮은 돈 잘 벌면서도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인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요즘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조금 주가적으로는 관심을 받는 것 같긴 하던데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동차 산업은 좀 가치주라고 생각해요. 특히 BMW하고 폭스바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PER이 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ROE는 자기 자본이익률, 기업이 실적을 낸, 투자 자본을 끌어들여서 실적을 낸 수익률이 10에서 15%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BR은 그런데 0.6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ROE만 보면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나 주가는 기업가치 훼손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자동차를 잘 팔지만 조만간 너희들은 망할 거야라는 게 담겨 있는 주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배기가스 규제를 보면 국가마다 차이 있지만 2030년부터 2035년부터 석유차는 판매 금지. 그리고 2035년부터 2040년에는 전기차 이외의 모든 차량,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석유차도 포함하고 모두 운행까지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PER이 5배라는 것은 지금의 이익이 한 5년만 유지해도 본전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 동안 이익만 다 모아도 시가총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출적한 그런 돈도 있잖아요. 잉여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싸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디스카운트가 심한 이유가 2030년까지 8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2030년 근처로 갈수록 주유소 같은 인프라가 점점 없어질 거 아니냐. 안 팔리니까. 주유소는 빨리 문 닫아야죠. 그럼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차를 갖고 있어도. 그리고 중고차 가치가 폭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몇 년 안에, 불과 몇 년 안에 석유차 구입을 급격히 기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중고차를 못 팔 차면 지금 소기차 사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걸 안다면 지금 사면 안 되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자동차 생산 설비를 다 폐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종업원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금을 줘서. 그러한 비용 부담이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고용 파생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산업을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냐. 집주마다 사람들이 차가 있는데. 그렇죠. 차를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 사실 그러한 타협이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지금 아직은 한 9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은 아직 석유차를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육관자잖아요,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담아 나는 한 8년만 석유차 타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을 정치인들이 쉽게 박탈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결국 배기 규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를 깨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자동차 회사의 주가는 진짜 2035년 정도부터는 석유차 안 다닐 거를 반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반영을 해놓은 거죠. PER를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논의가 있는 게 최근 1, 20년 사이인데 그 1,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자동차 회사의 PER은 10배 이런 식으로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워낙 성장하던 시기라서요. 시장 평균 PER는 됐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내구성 소비재니까 이 5배라는 건 너무 낮은 숫자다. 이렇게 보면. 너무 망할 걸 전자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거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직관적으로 보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요다 같은 경우에는 PER이 1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도요다도 싸긴 싸지만 상대적인 프레미엄은 있다. 그 이유는 하이브리드 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다르죠.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석유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로 구동을 해가지고 이게 전기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배터리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피드가 올라오면 힘이 크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유 엔진을 끄고. 전기로 달리고. 전기로 달리는 거죠. 브레이크 밟을 때는 충전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연비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연비 때문에 만들어진 차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오스가 97년 출시된 이후에 2009년 석유차 수준의 수익성에 도달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차종이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그런 석유차 정도의 수익성이 2030년경에 도달하거든요. 한참 멀었죠. 그런데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는 하이브리드의 월등한 연비가 굉장히 매력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의 하이브리드 판매가 76%나 늘어났고요. 이 하이브리드 때문에 도요다가 지난 1분기에 세계 판매 1등 차지했어요. 그래서 도요다의 판매 가운데 하이브리드가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자고 소형 SUV인 라브4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인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이브리드라는 게 도요다의 특허라서 도요타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 만들죠. 그러면 그게 인기면 다 만들 테고 그러면 그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는 다시 조절이 될 텐데. 그런데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도요다가 압도적으로 1등이죠. 하이브리드 점유율에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기차 점유율에서 테슬라가 지금 압도적이잖아요. 하이브리드 점유율에서 도요타가 압도적이는 게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5년 전에는 야 너 하이브리드 시장이 얼마 돼?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돼? 그래서 안 만든 거지. 안 만든 거지. 그러니까 전국민이 새우깡을 매일 많이 먹기 시작하면 농심만 만들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고평가된 거 팔고 저평가된 거 사자. 이러면 혼나요? 하이브리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엔진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조그만 게. 그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장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차의 특징이라는 게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는 거잖아요. 고장이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스위치되는 이 상황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도요타는 그걸 처음으로 탄생시킨 업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남이 모방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 화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레미엄을 받는 건데. 현대차, 기아차는 하이브리드가 많아지는데요. 모델마다. 그렇죠. 다 있죠. 그랜저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요? 현대차? 그러니까 위험한 거야? 아니, 뭡니다. 아니, 근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살까? 아반떼 그냥 석유류로 피발류를 살까 고민 중이에요. 아, 진짜요? 아반떼도 하이브리드가 나요? 있어요. 엄청 하다니까. 이게 몇 번 만들어 보면 이제 또 잘 만들겠지 뭐. 그런데 이제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특히 미국인들은 차를 자기가 직접 수리하니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소리만 들어도 안다고요. 저도 자동차에 넣어서 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데 뭐 사실 똑같은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왠지 차를 탔을 때 어떤 그런 느낌들, 소음들. 뭐 이런 거, 그 드라이브 필이 달라요. 아, 도요다가 역시 하이브리드에서는 세계 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도요타 렘버 원.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프레미엄이 이제 저는 그러면 유지될 거냐? 그 질문이었어요. 네, 만약에 그럼 BMW나 폭스바겐을 살까? 도요다를 차라리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차 말고 주식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BMW나 폭스바겐 주식이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도요타 하이브리드의 어떤 프레미엄이 약간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판매가 급증을 했어요. 지금 연비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시장 점유율이 5%밖에 안 돼요. 보급률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안 좋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 고속도로 들어가면 고속도로 질린로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송정을 확 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힘이 약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차가 세게 달려오면 박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슬슬 완전한 순수한 전기차가 아니면 차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올 6월부터는 하이브리드를 연방 세제 혜택에서 빼려고 해요. 이제 친한 게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약간 약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도요타도 디스카운트 대해서 거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더 매력적인 거는 BMW나 폭스바겐이고 이 두 업체는 전기차에서도 이미 성공이 입증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가치주로서 한번 사볼만 하고 현대차를 말씀하셨는데 현대차는 PER이 도요도하고 비슷해요. 10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차별적 역량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프레미엄을 받을 만한 그런 요인이 없는 것 같은데 10배라는 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기차를 BMW가 진짜 일찍 시작했는데 전기차 예전에 아이팔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BMW에서 진짜 멋있게 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테슬라한테 완전히 밀려가고 힘을 못 쓸 때. 컴팩이라고 알아요? 컴팩 기억나요? 노트북? 컴팩이라고 옛날에 PDA라고 하는 지금의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들어낸 위대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컴팩 프리자리오 노트북. 먼저 만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유가가 최근에 이어지면서 화학주들이 잠깐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다시 또 좀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좀 볼까요? 그러니까 화학주 조정받고 정유주가 올라갔었죠. 그런데 유가 올라가면 화학주는 그 소재로 납사나 에탄을 쓰잖아요.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소재, 피드스탑 가격이 올라가면서 안 좋겠죠. 마진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정유주는 좋았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이 석탄 에너지 못 쓰니까 대기오염 때문에. 결국은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를 사용하면서 정유제품 수출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정제 마진이 상승한 부분도 있었다.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확실히 정유하고는 달리 석유화학 제품은 수요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아시아의 중산층이 두터지면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화학 제품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는 거죠. 특히 매력적인 게 뭐냐 하면 배터리 등 출환경 소재라든가 탄소섬유를 비롯한 경량 소재, 특수한 기능의 나노 소재 이렇게까지 화학 제품이 다 고도화된다는 거예요. 고부가화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재미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뭐냐 하면 지금처럼 전기차가 보급되고 정유사가 서서히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화학 제품의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가 납싸지 않습니까? 그거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소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납사가 원래 원유를 정제해서 처음 나오는 게 그게 납싸죠. 원유를 끓이면 결국 항공유, 등경유, 가솔린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납사라는 게 기체거든요. 그거를 쪼개서 탄소하고 수소에 원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맞는데 원유를 끓일 일이 없을 것이다, 미래에는. 네. 그래서 가솔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플라스틱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원유를 끓여서 나오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에탄 할 수 있어요. 에탄. 에탄이라는 천연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미 기체잖아요. 그거는. 그걸 쪼개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납사 크래커보다는 에탄 크래커에 대한 의존도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천연가스, 에탄. 그쪽을 생산하는 그런 발리체인에 우리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 생산, 액화, 운송 쪽 업체들의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탈석탄을 위해서 천연가스를 더 많이 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의 가스 공급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사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볼 수 있는 천연가스 생산 업체를 보면 캐나다에 두 업체가 있어요. 하나는 인브리지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는 PR이 19배고 배당 수익률이 6.1%나 돼요. PR이 19배인데 배당 수익이 6%나 나와요? 그동안 너무 이익이 많아서 싸는 이익이 많으니까. 주가는 좀 많이 올랐는데. 그다음에 순코라는 업체도 있어요. 캐나다 업체인데 여기가 PR이 16배고 배당 수익률이 3.6% 정도 되니까 안정적이고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그 배당은 유지됩니까? PR이 지금 이 정도인데? 그런데 잉여금을 보면 당분간 충분히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연가스 액화 운송. 천연가스는 굉장히 컴퍼러싱을 해서 온도가 좀 낮아져야 결국은 액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보존하는 그런 특허를 갖고 있는 데가 Gas Transport and Technic Gas라는 업체가 있어요. GTT라고 그러죠. 이거는 사실 그동안 3%에 나와서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많이 주가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PER이 32배고요. 배당 수익률이 한 2.7%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가스를 액화 운송하는 회사인데 PER 32배면 조금 센 거 아니에요? 이건 운송인데 심지어. 아니에요. 얘네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가스를 액화시켜서 운반하지 않습니까? GTT한테 로얄티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노하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수소로 운송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액화하는 데서 견디는 저장장치 만드는 게 아니라 액화하는 그 자체의 노하우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폭발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업계에도 옥석이 좀 가려질 것 같은데요. 원유에서 아까 화학 제품을 바로 뽑아내는 걸 한번 시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납사 거치지 않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은 글로벌 종합 화학 업체들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스프라고 그런 업체에 있는데 PER이 8.5배고요. 배당 수익률이 한 6.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만큼 이제 그걸 원가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고부가 기능성 화학 제품에서 차별성을 나타내는 업체들. 이런 데 한번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섬유를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도레이가 제일 잘하죠. 도레이는 PER 9.3배, 배당 수익률 한 2% 정도 하거든요. 2%는 재료화학과 나오지 않았어요? 이 회사 혹시 알지 않습니까? 네, 알아요. 도레이. 그래서 이제 탄소섬유 쪽에서는 넘버원이죠. 그리고 미국의 포머사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PER 9.4배 정도 되고요. 배터리 양극제로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유미코어. 유미코어는 그때 배터리 재활용 얘기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여기는 아직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PER이 한 14배 정도 되고. 이게 재활용 쪽이죠? 네,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아직 기술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재활용할 만한 어떤 시기가 아직 안 됐잖아요. 여유도 없고. 폐배터리가 많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다리자. 한 몇 년 후부터는 재활용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거죠. 유미코어 산업치고는 PER이 높지는 않네요. 연례되면. 네,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 어떤 재련 업체였어요. 혹시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해서 이 회사를 완전히 박살 낼 수도 있겠죠. 아, 그렇지. 폐배터리 기술, 재활용 기술은 여기저기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워낙 또 글로벌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할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업계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어떤 의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쓰레기에 대해서 환경 부담금을 물 수 있는 거죠. 플라스틱 바가지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제가 만들었어요. 니들이 돈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체크할 줄 알아요? 교수님, 그거는 원유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가지 찍어낸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한 30개 업체도 있을 거 같은데. 그 중에서 누가 돈을 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처럼 똑같이 환경 부담금도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아마 지불을 하겠죠. 최종 업체한테 물리면 알아서 지들이 그거 할 거다, 반영할 거다. 그건 여지껏 우리가 부가세 부과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고.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기술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집의 관건이죠. 그래서 이 이슈는 쓰레기 수집에 대한 이슈는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든가 리퍼블릭 서비스 같은 업체들 사실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PER이 얘네가 30배 내에서 40배 정도 되거든요. 배당 수익률 1.5% 정도 돼요. 그런데 주가가 한 차례 올랐지만 아직 모멘텀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어드레스를 하면 배터리를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외주를 통해서 조달할까 하는 거예요. 자체로 이제 간다? 제가 예전에 자동차 애널리스트 했을 때는 석유차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있지 않습니까? 핵심 부품. 이거를 외주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자기네가 만든다고요. 왜냐하면 가장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판매비중이 전세적으로 보면 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외주에 의존하지만 이게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해서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그러면 외주할 거냐. 자체 생산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겠죠. 배터리 회사를 인수하든 자기들 차리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전문 업체도 있지만 이런 배터리 전문 생산업체들의 경우 아직은 적자죠. 그런데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면 이익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가정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사가 났을 때 오히려 의외로 이상한 소식이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가 증가된 이후에 예상치 못한 자동차 업체들의 배터리 자체 생산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비 투자하면 될 일이니까. 그럼 배터리 전문 생산업체들은 대안이 뭐냐 하는 거죠. 자동차 만들어야 돼요. 배터리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이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역량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 SDI다. 저는 자동차 업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삼성 자동차가 나오는 겁니까? 조인트 벤처를 해서라도 할 거라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실패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 회사를 만들 거고 배터리 회사들은 자동차를 만들 거고. 그 합종 연행에서 탈락된다 그러면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잘 들어갈 수 있는 혹은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크게 빵 성장할 수도 있고요. 배터리 만드는 게 쉬워요? 괜찮아요? 사실은 전기 자동차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고 껍데기는 어렵지 않다고 듣긴 했는데. 워낙 폭발성이 있고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 쪽에서는 가장 배터리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치가 높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폭스바겐이 왜 배터리를 안 만들거나 아니면 왜 그거를 딱 이 회사 것 조인트 매니처 만들어서 당겨도 되는데. 배터리가 뭐가 주류 배터리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LFF냐. LFF냐 혹은 니켈 들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배터리 회사들 돈을 벌든 안 벌든 너희들이 알아서 재주 부려. 해봐. 해봐. 그러다가 되면 우리가 그걸 갖고 오든 우리가 만들든 할 거야. 그래서 재주 부리는 동안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문제는 재주 열심히 부리다가 사고 나면 몇 정원씩 부러주고. 돈 쌓아놨다가 사고 나면 몇 정원씩 부러주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비관적인 이야기 전해드리는 전문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 말씀하셨듯이 전고체로 간다고 하고.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게 확정이 되지 않아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배터리 판매, 전기차 판매가 아직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만약에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완성차들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재주 부리는 돈은 증지해서 당겨서 할 수 있겠죠. 우리 돈으로. 여러분이 다 재수 넘고 계십니다. 오늘 이번 주도 우리 김학기 교수님과 함께 아주 깊이 있는 이 사이트 투자 아이디어라고. 여기도 하나하나가 이게 다 한 시간짜리 강의하고요. 오늘 여섯 개, 일곱 개 했는데 쏟아 쏟아 붓는 거라고요. 이번 주도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학기 교수님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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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